만한국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시미 바우사처럼 또 보네시모 빌레몬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보금에 비칠 힘있게 온 땅에 바라며 식당들께 모든 성도들 버리와 가정과 자녀들 외와 생명과 지장 외 남녀들 외에 슬픔을 당한 위족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. 아멘